어, 너무 시원하다 그런가 자, 너무... 천천히 먹는데... 짠! 위하엄! 따뜻한 거 먹으면 좀 괜찮지? 야, 3년, 자, 마 아니, 사, 사, 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장 도착했어요. 저희 지금 사이트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쉘터랑 자는 곳은 해놨고 테이블하고 기본 그런 것만 세팅하면 됩니다. 게스트 쪽에다가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제 일행이에요. 렛츠가 끝 끝 끝 아하 트렁크 쪼군요. 지프 별거 아니네. 아 여기 못 넘어가 봐야죠. 여기 봐 안 추워? 아니 아까 더웠어. 내가 쓸쓸 추워. 따봐야지. 이제 내가 제일 늦겠다는구나. 짠짠짠. 저 까방색 담캐를 진짜 밥을 먹지 않고서는 열지 못하는 애니까 네가 전담으로 좀 열어줄래. 어떤 거? 내가 이렇게 벨라는 열 거 같은데. 이거 열어봐. 그거 열고 맥주 하나만 끊어줘봐. 아 열기가 빡세다는 거야? 조금 도전해봐야 돼. 거의 다 먹었어? 웬일이야? 근데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둘이 와. 우리 둘이 갈 거. 뭐야 이제 금방 왔네. 이거 돈 주고 샀냐. 야 이거는. 이거 할 때는 오빠를 아니면 그냥 저거 있잖아요. 온몸을 이렇게 지폭 안 열린다는 거야. 우리 짠 했나? 아니 안 했잖아. 아 했는데. 아 했냐? 돌려봐. 위아야. 위아야 이거. 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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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들어본 거야. 음 맛있다. 먹을만하지? 부드러운데? 먹으면 막 손발이 돼서. 어휴. 어우 좋다. 어휴 너무 좋다. 어휴. 나 텐트 치다 말고 왔는데. 이제 추운데?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저 마저 해야될게요. 몰랐는데? 그래도 입어. 바람이 없는데. 딜리야 빨리 먹어. 너 배고파. 아 몇 주 먹었더니 좀 나아졌어. 아니 이거 조금 줄었네. 오오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나눠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다. 초금장도 맛있어. 초금장도 맛있어. 조용히. 그래서 내가 마켓콜 욕하면 뭐 끊을 수가 없어. 난 욕도 안 해. 난 욕 안 해. 왜 욕해? 뭐 많이 하면 욕할 일이 있어? 아니 가끔. 가끔. 뭐야 막 이럴 때 있어. 진짜 이럴 때. 진짜 먹고 그렇게 돼.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정말. 절바나 먹는 거 같고 그러면. 12만 98%야. 음.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응. 마켓콜리 문어 맛있어요. 네. 짜잔. 이거. 문어 새끼. 밑에 종이 없었으면. 한 3대 정도 맞았어. 진짜 참 아실뻔했어. 진짜 살렸다. 맨 왼쪽 거래. 신기한. 9살이요. 휘둘려. 벌써? 벌써? 9살. 여기 겨드랑이 엄청 가려하거든. 살 빼서 딱 필요한 거네. 들보도 여기 살이 겹치니까. 병원에서 살 빼라고. 저희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펜히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히터 설치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둥유도 사 왔는데. 하아. 너무 추워. 펜히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 겨울 캠핑이네요. 펜히터를 켜야 될 줄이야. 너무 추워.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감자 썰고. 이거 어차피 얇게 썰 거니까. 그냥 먹자. 이거 진짜 먹고 싶다. 배터장. 이게 양념이 없는 거지. 이거는 내 막걸리 잔이야. 그래? 그러면 나 지금 컵이 여기 파요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너 하나. 여기 있다. 아까 꼭 짜지를 넣으면서 저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네.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파이팅. 오. 너무 맛있겠다. 이게 원래. 마녀식당? 미녀 아니야? 미녀. 미녀 식당이라는 곳에서 플래터로 나오는 그런 거 스타일이에요. 펜이 또 따뜻하지? 우리 이제 막걸리 먹는 거야? 맥주 다 먹었어? 더 있어. 너 맥주를 계속 할래? 맥주를 많이 줘요? 맥주를 다 먹고 먹으면 막걸리 못 먹어. 얘는 화요일을 계속 못 먹어. 아, 달아. 맛있다. 아, 이건 너. 여두, 이거 바꿀까? 너무 크지? 야채. 생선. 얘가 지금 아파가지고 고기 금지라. 생선하고 야채만 먹어야 돼. 야채랑 이런 거 땜에 사 온 거라서. 아니야. 어차피 이 야채 우리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장비 이런 것들 내가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 없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 이 새끼야. 그래. 감자가. 조금 이따 뒤집어도 돼. 뭐야. 뭐지? 나채 킬러지야. 눌러? 아니 지금 벌써? 나 이제 말했잖아. 화자리 먹는 거 찍어야 돼. 지금 찍고 있잖아. 아, 그런 거야? 난 나 말하자마자 끊어버리는 줄. 아니야. 킬 때 말하라는 줄. 이제 먹자. OOO. 오징어 닭. 무침은 물. 회복 야채만. 흥물어기라충 먹는 internet. 추는 다 후라이 Freya한! чтоб che3 몸이 없는데 이렇게 평균. 먹어보자. 양념이 고기 포장 chair quickly. 빽 터졌다 stores. 헹inhas ended never likeinging to. 누가letter OK journal. 아 네대가리구나. 아니 내가 꾸스타가 대가리 떨어졌으면 미안해요. 근데 술이 좀 먹으면 좋겠어? 나 만나서 늘었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더 늘었어? 누가랑 술 먹을 때 엄청 늘었다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어. 나 깜짝 놀랐잖아. 누가의 주식 갔다 왔는데 갑자기 원래 헨리 알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잡잖아. 같이 먹는데 갑자기 얘가 소주를 먹더니 앉아,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혜 누나랑 먹으면서 이렇게 돼.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벨라랑 한 번 둘이 술을 먹었거든? 그 회사 앞에 곱창집에서. 응. 거기서 모든 곱창을 먹고 곱창 전골을 두 개 다 먹었어. 두 개 다 먹고 둘이서 먹는데? 둘이서 소주 네 병씩 먹고 네 병씩? 그리고 집에 갔어. 너 오늘 맨 잔 왔어? 다음날 아침에 정시 출근. 그리고 멸쩡하게. 엄청나시지. 그 시기에. 술살이었어 술살. 나 좀만 더 주세요. 그 얘기였어? 아 다 먹었어? 응. 네 생선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때 첫 번째 놀랐던 게 다혜 언니가 살이 너무 그때 많이 쪄 있었고 갑자기. 누가 이제 가 있는 그 동안에 언니가 엄청 찌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살은 원래부터 쪄 있었는데. 되게 조금 조금씩 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계속 찌다가. 어쩌면 조금 꾸준히 찌다가. 그때 한 1년에 십 몇 킬로가 찌니까. 얘가 봤을 때도 확 찌지. 나는 그리고 오랜만에 봤었을 거 아니야. 되게 힘들었나 보다. 너무 즐거워서 그래. 계속 먹었어. 몰라. 나한테 뭐 하라 했는데. 소금. 소금소금소금하라. 소금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되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야. 몰라. 저 불 켜졌으니까 이거 구워봐. 자리만 나면 바로 구워버려. 어 그런 느낌 아니야? 아까 시즈닝이라고 하지 않고 되게 이상한 어르신들 말 같은 거 했는데. 아 간제비야라고? 간제비. 그래 뭐 이상한 거. 나도 늘었는데 맞아 맞아. 간제비 내가 뭐라고. 간제비라고 했어. 시즈닝이 무슨 얘기야. 얘가 근데 이거 무말랭이 입맛에 맞나봐. 맛있어. 무말랭이 좋아해. 어? 어? 정말 쿨하게. 정말 쿨하게. 얼만큼? 이만큼만 하면 돼? 쿨은 없어. 어. 얼음 맛있네. 그거지. 딱 볼래? 딱딱딱. 캣. 이거 밥 많이 먹고 왔는데. 오일을 먹으면 너무 맛있다 아니야? 응. 육수수의 기록 1cm. 1cm? 1cm? 0.3mm. 0.3mm. 너무 얇지 않냐? 0.3mm. 혹시 마요네즈 찍어 먹고 싶은 사람 있어? 나 비건 마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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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안 돼. 집에서 마요네즈 사갔던 거 알아? 리필하고 리필해서 리필하고 리필해가지고 아우, 이거 하나 깠어 우리 레몬즙도 다 채워줄게 리필해요 리필해요 아프게 가지고 왔네 대전히 우리 김혜쌤이야 누가 내 목적에 마취주사를 놓았다 그러니까 진짜 약불을 싸버렸어 아, 진짜 못해 지금 아니, 오름 달라고 이 새끼야 여기 호흡으로 와야 돼? 아니, 나는 저 레몬즙을 좋아해 진짜 팬이 덩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7시인데 엄청 춥거든요 와, 날씨가 와봐, 와봐, 와봐 이거 뭐야? 니가 씹은 거잖아 어, 3개 꺼내 그래, 꺼내자 아니, 진짜 그거 말고 저 빨간 거 위에 빨간 거 위에 빨간 거 위에 빨간 줄 올려줄래? 눈이 내려요, 눈이 너무 웃기죠? 어... 눈이 내려요, 눈이 너도 튀? 너도 튀? 다 튀 좀 잘 땐 추운 거 같았는데 막상 자니까 엄청 따뜻하더라 아, 찐드 잡뚜껑 차려줄게 이거 씹어 먹고, 씹어 먹지 말고 어... 아, 페인트 만들었다 어, 페인트 만들었다 페인트 만들었다 색깔도 예쁜 것도 잘 샀구나 10년 됐을 일인데, 지금 진짜, 진짜 아파라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다음날 아플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먹는 건데 아프지 않아도 진짜? 진짜? 하얗게 오네 이게 첫눈까지 봤어 이러네, 첫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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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첫눈이지 걔는 나이가 엄청 많아 아빠도 많아 지금도 있는데 약간 꿀렸뿌렸네 아니, 진짜 이 빈 내구에 없었는데? 있는, 있는 땜입니다 역시 요괴같은 물? 피자일까? 잘 먹겠습니다 스팸 3개 나이스 너무 맛있다 지금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다 그 맛이 계속 우러나니까 훨씬 맛있어 아, 일단 해오기 언니도 일어나면 무조건 먹으라고 해야겠다 응 아, 속 풀린다 신디가 마지막 얘기 듣겠다고 아니, 먹지 말자 이랬는데 으아악! 먹어야 되는 게 맞아 맞아 잘 자더라고 응 진짜 잘 자더라고 진짜 잘 자더라고 응 정말 깨울 수 없게 잖아 응 잘 자네 전에 잘 어울리는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막걸리에 잘 어울렸어 저 이거 안 들어오고 있는가? 아, 사왔죠 설마 배워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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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게 된다니까 응 맞아 닦아서 어머, 내 와인잔 혹시 씻어봤나요? 아니, 누나 와인잔 배는 빼놨지? 그러니까 배가 어디서 배가 어디서 내 말 듣지 않아 옛날에 뭐 그 약간 남편들 특징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마누라 말 한길로 듣고 한길로 올리는데 어 배가 많아 배가 많을 때 많아 안 배워줬어? 차가워? 차가워? 아닌데 이건 이겄는데 그래? 응 근데 먹을 수 있거든 그래? 언니 잠깐만 열까? 나 저 지퍼 닫는 소리 오기 가래뱉는 줄 알았어 그 있잖아 할아버지처럼 배워줘 너도 막걸리 이거 먹을 거야? 음 참맛 구분벽으로 사갔네 응 오빠 맞지? 내가 오빠가 형이지 저 새끼들이 많아 아니 흔들게 짓도 안 해 혼자만 해요 힘들어 구우면 여기 있어 여기 아 곱다고 와 진짜 근데 요즘 꼬지 안 곱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뭐 한다고 유튜브에서 봤어 나도 구우면입니다 이거 맛있겠다 괜찮았어 진짜 신디가 요리를 했어 아니야 우리 밑에 있습니다 ㅋㅋㅋㅋ 아까 초점 나가서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 ㅋㅋㅋㅋ 이거 뭐야? 신디 먹던 거 같은데? 응 나 이거 좋아하나? 생으로 먹어요 오 생으로 먹는데 이걸 원래 안 먹다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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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먹다가 신디 와서 안주가 없어가지고 이거 엄청 귀엽네요 지금 저희 술 먹다가 쉬는 타입 다들 텐트에서 자 제가 겨울마다 잡두콩 맛이잖아요 애들한테도 먹여겨봤더니 다 반해가지고 계속 끓여 마시다가 이제 버려야겠어 이제 버려야겠어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난 콩트넘이랑 아들렌티나 끓여먹어 난 콩트넘 난 콩트넘 난 콩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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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톡톤 콩트넘 콩 우리.. 아 나 또..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해초초코 다 먹을까 그러면? 먹죠? 너무 좋네 이거 안 쓰는 거랑 지껏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고령상의 매력전인데? 돌리지 않을까? 벌써? 아니요 뜨거워 갑자기 넣을까? 심거워 그치 그치 어 괜찮아 고양이들 와서 막 핥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잘 섞이겠다 잠깐? 그래 핫초코는 달아야 돼 안 먹으면 안 먹어지면 맞아 잘 됐어? 아 둘 다 될 거 같아 맞아 이제 그러고는 간장 먹먹 하나 넣어서 그게 아니라 닭발 줘요 동벌도 안 먹어야 된다고 내가 전골을 넣으신다 전골 내일 먹으면 안 될까? 이제 아침에 그럼 점점 하나씩 내일로 미뤄져 응 안 됐다 오늘 아나나나로 지금 이럴 때 가볼게? 가본도 누가 가볼게? 어? 응 이거 찍을 수가 없어 찍을 수가 없어 약간 뭔가 못 먹는 게 맞잖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지니고 다니면 됐어 그치 이거 먹고 쓴단 왜 이렇게 맛있냐 이제 이게 몇 차인지 너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게 몇 차인지 너 기억이 안 나 짠 짠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후 여러분 굿모닝 어제보단 좀 덜 부었죠? 일단 테이블을 살짝 닦고 커피 마시려고요 스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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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건 좀 더 사이즈가 작아 뭐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기다리느라고 항상 민점 제일 마지막에 챙겨야 돼 근데 이건 누구 거야? 그거 뚜껑은 내 거고 그거는 누나가 줬어 근데 아직 컵을 안 갖고 왔어 아 그러면 야 너 일단 여기다 넣어 놓을게 네 안 뜨겁다고? 아 뜨겁다 이제 어머 대박이다 왜 안 돼? 아 진짜 빠진 거 너무 뜨거운 거 고구마 아니 엄청 맛있는 고구마였네 색이 노랫 꼬박 고구마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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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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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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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낼 고구마 하하하하 선수 감사합니다.